하진 씨. 형님. 촬영 잘 끝냈어요? 네. 나 마중 나온 거예요? 네, 그럼요. 근데 누가 쓰러져 있는... 아, 뭐 신경 쓰지 마요. 뭐서 생각 중이래요? 잠깐만요. 저분은 공태성 씨. 3년 전 3월 8일 오후 9시 15분에 하진 씨랑 열애설이 났어.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그래요. 기억을 잘한다기보다는 잊지를 못하는 거. 내가 그랬죠. 난 그냥 단순하게 다섯이나 여섯 가지만 살면서 살고 싶다고. 네? 그럼 저라고 계속 자빠져 있으라고 하고 우린 그만 갈까요? 네, 빨리 가요.